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흥국어 신민숙입니다 시험 잘 보셨나요? 이번 시험 어떠셨어요? 이번 시험 좀 많이 쉬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가 있죠? 뭐요? 네 이번에 저랑 수업한 저랑 같이 공부한 내용이 거의 다 출제가 되었어요 문학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죠? 뭐 현대 소설은 날개라든가 현대 시에서 쉽게 쓰여진 시 우리 그거 다 주요 작품에서 배웠던 거 다 나왔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막 하품의 고사라든가 다른 데서 가시리 이런 것들도 우리 공부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부사시사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본 거였고 봤던 작품이 너무 많았어요 더군다나 어법도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물론 맞춤법이 조금 1번 문제가 살짝 헷갈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맞춤법은 뭐 외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쉽기도 했지만 저랑 같이 수업한 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 이번에 할 만한데?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적중이 굉장히 많아요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합격권에 들어가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유형부터 정리하고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2023년도와 2022년도입니다 2023년도 군무원 그러니까 7월 15일날 봤던 거예요 봤더니 어법 8개 문학 7개 비문학 7개 그쵸? 그 다음에 한자 5위가 3개 지금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보여요 이제 군무원 시험에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도 좀 보였어요 뭐가 비문학이 좀 늘어나고 있고 어법 수가 조금 줄었어요 이 전에까지만 하다 하더라도 어법이 한 15개 나오고 비문학이 한 3, 4개? 막 이랬는데 여기가 10개가 나오면서 비문학이 8개 그래서 제가 그랬을 거예요 비문학 공부도 이제 좀 하셔야 됩니다 저 옛날에 군무원은 어법 중심이었고 어법만 하신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다면 이제 비문학 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7개 그쵸? 그 다음에 어법이 줄어들었죠 근데 올해의 큰 특징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가요? 이거요 문학 수가 늘어났어요 문학이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거 보면 한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쵸? 문제 그 시 하나당 문제가 한 두 개씩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도 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징을 보시면 어법, 문학, 비문학 다 어때요?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세 가지 영역 그러니까 어법과 문학과 비문학에 대한 세 가지 영역이 고루고루 다 공부가 되어야 한다 그럼 할 것만 너무 많아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법 수가 줄어들죠 옛날에 한 열다섯 개 나왔을 때랑 지금 한 여덟 개 나올 때는 너무나도 다르죠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요 심화 너무 이상한 지협적인 거 그런 거 낼 수가 없는 거야 왜? 가장 대표적인 거 끌고 와서 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법은 이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 위주로 공부한다 이게 이번에 시험을 치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짓고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문학 이제는 옛날처럼 뭐 두세 개 세 네 개 그렇지 않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된다 단 주요 작품 위주로 공부한다 그죠? 그 다음에 비문학 비문학은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공무원 비문학하고 좀 달라요 이번에 비문학은 우리는 내용일치요 긴 지문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보다 비문학에 집어넣지만 뭐냐면 글의 내용을 보고 1번 논리적 2번 회의적 3번 동정적 4번 비판적 이런 식으로 글 내용이 논리적이니 비판적이니 이런 거 이런 건 공무원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죠 공무원에서는 내용 보고 내용에 이것은 무슨 내용이 있다 무슨 뭔가 혈압이 상승한다는 걸 얘기한다 이 내용 비교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논리적이냐? 회의적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특이한 군무원 스타일의 비문학들이 출제가 많이 되었다 제목을 묻거나 주제를 묻거나 이런 것들도 많고 또 중간에 접속 부사 다시 말해서 하지만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것들 넣는 거 이거 군무원의 전형적인 비문학 문제 스타일들이었거든요 그게 주류로 많이 나왔더라 그렇다고 해서 독해를 안 해요 비문학 내용일치요? 내용일치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일치도 해야지만 공무원만이 가지고 있는 독해 스타일의 문제풀이도 해야 한다 그게 좀 다른 거다 맞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자어의는 똑같아요 한자성어 하나 한자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의는 뜻풀이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너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한자들은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결론을 낼까요? 어법이라는 게 이제 한 7, 8개 7개에서 9개 정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8개가 기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거 위주로 한다 너무 심화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안 해도 해야 된다 문학은 주요 작품 위주로 해서 공부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비문학은 비문학 독해도 해야 되지만 군무원만이 가지고 있는 비문학 문제 스타일들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한자성어 한자 공부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역들이 고루고루 좀 중요해지는 거 그렇죠? 이번에 요 스타일대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 다시 말해서 문항수에 대한 거는요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험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앞으로는 요 스타일 그대로 갈 것 같다고 감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1번부터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오른 것은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조금 어려웠던 건 얘예요 유명세를 타다라 어리버리하다라 요게 조금 어려웠지만 요게 1번하고 4번은 오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지가 붙어서 그렇지 아무튼 이렇게 쓰는 거잖아 아무튼에다 지자 붙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이렇게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아무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인데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때 제가 이 지자 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튼 이런 거 안 된다 이거 한글 맞춤법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고 이렇게 간다 한글 맞춤법에 그대로 있었어요 지만 좀 더 붙었다 뿐이지만 어쨌든 아무튼지 아무튼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었어요 그러면 1번 가볼까요? 1번 맨 위에 있는 거 출산 후 붓기가 안 빠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붓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붓다라고 하는 게 붓기가 있고 붓기가 있어요 붓기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얘는요 붓기라고 하는 게 얼굴 팅팅 붓는 거 맞아요 라면 먹고 그 다음날 얼굴 막 엄청 부었어 맞아요 이게 있고 또 이거는 뭐도 있어요 여기 있는 컵에서 저기 있는 컵으로 물을 붓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얼굴이 막 부었어 라면 너무 많이 부었어 이거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붓기라고 하는 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있어 그러면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느냐 얘는요 정말 라면 먹고 그 다음날 얼굴 부은 거야 근데 얘는요 제가 그때 옛날에 뭐라고 했으면 일단 병하고 관련된 거예요 병적인 거 그래서 내가 수술을 받았더니 수술 부위가 아직까지 붓기가 안 빠졌어 이렇게 되는 거야 붓기가 아니라 병하고 관련된 거 수술해가지고 내가 어떤 나의 잘못이 아니라 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상겼거나 아니면 내가 수술을 했거나 해가지고 부어지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출산이요 출산은 병은 아니지만 병에 버금가는 굉장히 힘든 어떤 일이잖아요 출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으로 인해가지고 붓기는 나의 잘못이 라면 먹고 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얘도 뭐예요 부기가 아직 안 빠졌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출산 들어갔네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부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음 이거 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게요 요거랑 요거요 근데 이 3번이요 이거 어리버리하다 이게 참 그런데 어리버리하다가 아니라 뭐냐면 어리버리하다 어리버리하다 예예요 예 바가 맞아요 그래서 이 버자 때문에 그래요 이거 조금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요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2번 말씀드릴게요 이 유명세라고 하는 것들 보면 우리 이거 한자 같은 데서 유명세 했었는데 한자 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서 유명세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있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세금 세자예요 이름을 떨쳐가지고 이름을 떨쳐서 내는 세금이요 이름 떨치니까 명성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로 인한 세금 세금이라는 건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안 좋다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치르게 되는 어떤 지급해야 될 비용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뜻도 보세요 세상의 이름을 널리 알려져 있는 탓으로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이 마신 데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강음료 건강음료가 무슨 부정적인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세를 타다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유명해지기 그렇죠?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강음료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유명세를 타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강음료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유명세를 타다 이건 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간다 그래서 유명세를 타다는 되지 않는다 유명세를 타다는 부정적인 의미하고만 같이 가는 것이다 답은 4번 됩니다 그렇죠? 이거 2번하고 3번이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기 세금이라는 거 우리 한자어 공부할 때 그렇죠? 했었고 1번하고 4번은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었어요 2번 가겠습니다 2번이요 다음 중 쓰다의 품사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이렇게 다 했어요 품사 문제죠 솔직히 제가 여기 적중 이렇게 쓰고 싶었지만 안 쓰는 이유는 쓰다라는 게 어디서 분명히 우리가 한 번은 풀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풀어봤어요 근데 쓰다를 갖다가 제가 필기 노트에 안 집어넣다 뿐이지 그렇죠? 그렇지만 동사 형사 찾는 문제로는 저희가 분명히 이거 풀어봤다고요 이것도 적중이에요 그러니까 1번도 아무튼이라고 하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간 거니까 한 거니까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2번 얘도 동사 형사 찾는 거에 쓰다 풀어봤고 그렇죠?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풀어봤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뭐예요? 쓰다잖아요 쓰다 그러면 여기 뭐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쓰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동사나 형용사가 있나봐 동사 아니면 형용사가 있나봐 그러면 동사 형용사 둘로 쓰이는 걸로 우리가 뭐 했었니봐 늦게라도 굳세고 밝고 크게 늦게라도 굳세고 밝게 크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거지만 거기에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 있다도 상관없죠 왜? 쓰에다가 능구나가 들어가는 것은 동사고 쓰에다가 구나가 붙는 그런 문장이라고 한다면 형용사겠지 그렇죠? 그래서 가는 거야 양지바른 곳을 묘자리로 쓰다 묘자리로 쓰는구나 너 그거를 아 몇 점 여기 너 그 묘하는 거 그렇죠? 몇 자리로 쓰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한턱을 쓰는구나 한턱 내는구나 한턱 쓰는구나 낼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언제나 그 맛은 쓰다 쓰구나 그 맛은 쓰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맛이 쓰는구나 이상하잖아요 능구나 들어갈 수가 없죠 그쵸? 다음에 여기서 누명을 그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구나 누명 쓰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쵸? 구나가 들어가는 거 얘밖에 없으니까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겠죠 뜻풀이를 이런 거에 뜻풀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안 된다 그러면 또 방법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으니만 얘가 기본형에 쓰다죠 거기다가 뭐 들어갈 수 있어요? 니은다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얘는 동사다 양지바른 곳에 맷자리를 쓴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동사라고요 동사 그는 취직 기념으로 친구들한테 한 톡을 쓴다 오늘 한 톡 쓴다 내가 한 톡 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한 톡 쓴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사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언제나 그 맛은 쓴다 그 맛은 쓴다 안 된다고요 그쵸? 자연스럽지 않다고요 형용사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그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 누명 쓴다 야 그러다가 너 그 사람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 쓴다 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능구나 나 니은다 어떤 걸로 가든지 할 수 있었으면 됩니다 많이 연습했었습니다 답은요 3번 됩니다 3번 갈게요 3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자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세요 사자성어 여기 있는 거 이거 한자성어 300에 다 들어가 있을걸요?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자성어 300이라는 그 초책자 하나만 외우시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볼까요? 휴대용 암 진단기가 있대요 와 좋네요 그쵸? 그래서 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몸을 간편하게 세탁해서 동양을 진단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원리는 간단하대요 이런 걸로 할 수 있다 물론 이 진단기가 이 휴대용 암 진단기가 뭐뭐의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야 여기 앞에 뭐라고 했어요? 좋은 거 계속 말했죠 하지만 물론 모든 걸 다 가진 건 아니야 이런 거 경악한 위치를 판별할 수는 없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물론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물론 모든 것을 전지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신다고 한다 무소부리 그쵸?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게 무소부리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변화무상의 능력을 갖고 이게 변화무상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좋은 능력이지만 그래도 좀 단점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무상 안 되겠죠? 청경지명 앞을 내다봐요? 이게 막 암 진단기가 먼저 앞을 내다보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모든 것에서 다 아주 큰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단점도 있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고요 괄목상대라는 건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능력이 뛰어나게 진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얘기해야죠 그쵸?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 됩니다 4번 가겠습니다 노마자 표기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얘기하세요 아 노마자 표기법은 너무나도 기본이죠 공무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노마자 표기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에서는 나온다 반드시 공부해놔야 된다 기소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의정부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시죠 시면은 행정구역단이죠 이게 행정구역단이다 행정구역다위 그럼 행정구역다위가 나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부침표에 시 들어간다 오케이 아주 잘했죠 그쵸? 그 다음에 의 UI로 쓴다 그쵸? 의는 이 자리는 어차피 의 밖에는 하지 않지만 이로 발음이 난다 해도 UI로 쓰고 의로 발음이 난다 해도 UI로 쓴다 UI 그대로 돼있고 의정 그 다음에 부 잘 썼네요 그쵸? 그러니까 잘 된 거고 종로이가 얘는요 미이란에 해서 얘 발음 어떻게 돼요? 종로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N으로 잘 썼고 E로 쓸 수도 있고 아라비아 수자 E 아니면은 이 소문자 E 이렇게 써가지고 그쵸? I 이렇게 써가지고 할 수도 있다 잘 썼어요 무량수전은 그냥 발음 자체가 무량수전이죠 그래서 여기 무 그 다음에 량 그쵸? 그 다음에 수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문화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부침표 같은 거 붙이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잘 쓴 거죠 그럼 이제 홍빛나예요 홍빛나인데 이건 이름까지도 똑같이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쵸? 완벽하게 홍빛나라고 똑같이 했었어요 우리가 그쵸? 그럼 홍빛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성은 성은 이렇게 써야지 H-O-N-G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 이름은 뭐한다? 띄어쓰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대문자 그 다음에 빛이니까 이것도 대문자 성의 첫 글자 대문자 이름의 첫 글자 대문자 그럼 여기까지 잘했네 근데 이거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얘를 갖다 얘기할게요 얘는 발음 어떻게 돼요? 음절이 끝소리에서 디귿이 되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구두빨이 마녀만 오나미가 된다 그래서 빛나 발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에서 발음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발음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얘는 이름에서는 발음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해야 돼요? 각각 쓴다 맞죠? 각각 써주는 거야 그래서 홍 비 아이 그 다음에 치읓은 받침으로 가면 뭘로 써요? 티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각각이니까 얘가 디귿으로 써요 디귿으로 발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홍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이게 여기 띄어쓰기 하고 그쵸? 요거에서 의문의 변동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고 나 이렇게 되죠 또 하나 쓸 수도 있죠 홍 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빛 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무침표 붙여서 나 얘도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니은 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니은이 아니라 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T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죠? 많이 연습했던 거예요 우리 실전동형 뭐 그거 문제 푸신 분은 홍비나 그대로 똑같이 나왔을걸요 아예? 그쵸?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문제 잘 풀어야 된다 중요하다 5번 가겠습니다 아 5번이요 5번도 어휘인데 어휘인데 얘는요 여기 칠칠 맞다 이게 답인데 이 칠칠 맞다를 제가 분명히 말을 했을 거고 개걸스럽다도 중간에 스치면서 얘기했을 거고 심심한은 제가 뭐라고 했으면 요즘에 심심한 경위 같은 것들을 잘 모르신다면서 모르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쵸? 그런 얘기하면서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막 얘기하면서 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4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머니는 애가 칠칠 맞다고 타박을 주었다 칠칠 맞다가 뭐예요? 긍정적인 단어예요 칠칠 맞다라는 거는 정동되고 깨끗하다 이런 뜻으로 이 단어 자체는 긍정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만약에 걔한테 넌 도대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려고 한다면 뭐예요? 칠칠 맞지 못하다고 타박을 줘야죠 그쵸? 그래서 이거 보세요 칠칠하다 칠칠 맞다는 칠칠하다 의 속되게 이르는 말로 어쨌든 칠칠 맞다는 뭐예요? 주접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다 이런 뜻이라니까 칠칠하다나 깨끗하고 단정하다 하고 타박을 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칠칠 맞지 못하다고 이렇게 가셔야 되죠 이게 단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쵸? 이런 것들 잘 봐주셔야 돼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나오는 거 그래서 얘는 이 부분에 칠칠 맞지 못하다 이걸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갈까요? 개걸스럽다 그쵸? 막 퍼먹는 거 개걸스럽다 해서 어이 개걸스럽다 그 다음에 위에 가 볼까요? 그동안 누가 심심한 경의를 포함합니다 이거 한때 뭐 뉴스에서도 막 나왔잖아요 심심하다가 어 나 할 일 없어 심심해 이런 뜻이 아니라 그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심심함을 모른다고 요즘 아이들이 그걸 모른다고 그냥 어 나 너무 할 일이 없어 이런 걸로 안다고 막 요즘에 어휘력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처럼 심심한 경의를 포함한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라는 것은 큰 이라는 뜻이죠 아주 많은 큰 이런 거죠 그쵸? 음 그래서 요게요 표현의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 깊다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심심한 요거 잘 쓴 거고요 그쵸? 얘는 쇠다 이거는 명절 때 내가 생일에 잔해 덕에 생일을 잘 쇠다 혹은 명절을 잘 쇠다 할 때에 쇠다 였어요 나머지들이 좀 된다는 걸 알다고 한다면 1번 부분을 좀 모른다 하더라도 음 하고 4번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 보기 때문에 음 설을 쇠다 생일을 쇠다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밀면서 갈 수가 있죠 대충 맞나 보다 얘가 가장 틀린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거였어요 맞죠?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2번에 그 맞춤법이 1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맞춤법 쪽이 조금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6번 갈게요 얘는 한글 맞춤법 규정이에요 이건? 제가 도대체 이거는 정말 수십 번 말했어요 수십 번 그쵸? 그래서 1번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라고 하는 게 단어의 끝에 앞에 있는 끝 모음 모음이니까 어이 이게 줄어들어야죠 그래서 어제인데 어이 없애고 그 다음에 그저께 이렇게 된 상황인데 요거에 모음을 없앤 요거를 아래에다 갖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얘는 준말 어떻게 만들어진다 라고 했었으면요 요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에다가 지읍 그래서 엊그저께 이렇게 되는 거죠 엊그저께 잘했네 오케이 32형의 조항에 맞춘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갈까요? 어간의 끝이 하에 아가 줄고 히읗 다음에 음절에 첫소리가 올려 거센소리가 될 땐 거센 제가 이 40항을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요대로 보신다고 한다면 헷갈려서 몰라요 그래서 요 하 줄이는 거랑 관련된 거는 어떻게 라고 했어요? 하를 생략하고 만드는 준말인 경우라고 해서 다르게 제가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요 하를 생략하고 그쵸? 생략할 때 앞에 받침에 나라 마음과 모음이 있다면 하 뒤를 크트프츠로 바꿔 그쵸? 그리고 얘가 아닌 나머지야 얘가 아닌 나머지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그대로도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얘 한번 해볼게요 연구토록 이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여기 있는 거니까 연구 하도록 이렇게 나왔죠? 그쵸? 그러면 하를 줄이는 거랑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를 없애고 하 앞을 봤어요 그랬더니 나라 마음은 아니지만 모음으로 끝났어요 받침 없으면 모음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뒤를 뭘로 만들어? 얘로 만들려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구 토록 맞죠? 요렇게 된다 아이고 이런 거 너무 좀 그러면 얘요 좀 앉아서 좀 생각하도록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는 보여드릴까요? 하를 지워요 앞에 봤더니 기억이에요 나라 마음 모음이 아니면 나라 마음이나 모음이 아니죠? 그러면 하 지우고 뭐예요? 나라 마음 모음 아닌 나머지는 뒤를 뭐로 한다? 그대로 간다 그래서 뭐예요? 생각토록 생각토록 하는 게 아니라 생각토록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나왔잖아 이거 도대체 몇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쵸? 어 여기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지하고 안이 붙으면 잔 하지랑 안이 붙으면 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거는 하지랑 안 하기 전에 하를 먼저 생략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뭐 그거 적용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그냥 볼까요? 지안 했으니까 잔 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대하고 반은 띄어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제일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반드시 그 스타일을 알아두세요 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네 내가 작업을 하는 데 그쵸? 내가 이 작업을 하는데 3일이 걸렸다 이틀이 걸렸다 일주일이 걸렸다 요거를 그대로 외우세요 라고 했어요 작업을 하는데 며칠 걸렸다 그림을 그리는데 며칠 걸렸다 사진을 찍는데 며칠 걸렸다 영화를 만드는데 며칠 걸렸다 맞죠? 요 스타일을 그대로 외우시고 그때의 대는 뭐다 여기 앞에 무조건 떼야 된다 이건 그냥 무조건 가져가셔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작업을 하는 거세 거세의 거세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것이 의조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것도 의조명사 자리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를 떼야 되는데 근데 얘가 거스로 대체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른다 이거 붙이고 싶은 생각도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물건을 만드는데 영화를 만드는데 내가 며칠 걸렸다 요거면 요게 띄워라 그 책을 읽는데 며칠 걸렸다 맞죠? 여기 띄워야죠 그 책을 읽는 거세 그 책을 읽는 이래 그 책을 읽는 어떤 상황에 3일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거세라고 하는 거 거스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스는 의조명사니까 얘도 의조명사라고요 의조명사 앞은 뭐 해줘야 돼요? 떼어줘야 돼요 요 문장 그대로 생각했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몇 번을 강조했는데요 그치 여러분? 다음에 요거 한번 가볼까요? 얘가 차를 그런 비싼 차를 사다 거기죠 어간 얘가요 어간 플러스 어미 관형사형전성어미 관형사형전성어미 그 뒤에 나와있는 만하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수업했었어요 그쵸? 만하다 무조건 붙여야 된다 얘는 다 빼고 이게 니은이니까 니은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본용은 보조용은 그쵸?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전성어미 그리고 만하다 얘네들은 뭐 해줘야 돼요? 떼어야죠 띄어쓰기 하는 거죠 그쵸? 띈다 띄어쓰기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용은 보조용은이잖아요 그쵸? 이게 원칙이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붙여도 되기도 하죠 본용은 보조용은이고 보조용은이 양하다 재하다 척하다 법하다 만하다 뜻할 경우에는 안마라고 붙여도 된다 라고 해줘 그래서 띄어도 되고 붙여도 돼요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얘는 무조건 띄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겁니다 어쨌든 띄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아주 잘했어요 그쵸?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전성어미 뒤에 양하다 체하다 척하다 법하다 만하다 뜻하다 들어가면 여기는 띄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도 된다 몇 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따위요 의존명사 응 의존명사 그쵸? 그럼 의존명사는 뭐해야 돼요? 띄야지 그러니까 여기 띄웠대 잘했네 그 다음에 위에요 몸이나마 이나마 이거 조사요 몸이나마 건강이나마 내가 이거 뭐 사과 귤이나마 먹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나마라는 거는 조사잖아요 조사 조사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붙이는 것이다 맞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요 굉장히 많이 봤던 대표적인 문장이 띄어쓰기로 그대로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거였었습니다 2번입니다 남 8번이요 8번에서는 솔직히 경청이 이 경청이라고 생각하기도 너무 좋아요 그쵸? 남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걸로는 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체감이라든가 혁파라든가 일몰이라든가 이런 건 좀 보셨을 걸로 봐요 이건 좀 보셨을 걸로 봐요 그쵸?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외워라 라고 말씀드린 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체감 혁파 그 다음에 일몰 이건 다 맞아요 근데 경청이 좀 힘들었어 솔직히 왜? 둘 다 있어서 그래 둘 다 있어요 이 경청은 남의 말을 공경하면서 듣는 게 경청하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태도를 듣는 거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할 때 여기 아래서는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듣는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으로 가야 돼서 이게 된 거야 이거 좀 많이 어려웠어요 한자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경하는 거니까 노인이라든가 노인분들이 말씀하니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에 공경이 경청이 위에 걸로 쓰이는 거고 보통 그냥 주의를 기울인다 노인이라든가 어르신 이런 분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걸로 쓰는 거니까 제일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는 체감이라든가 혁파 일몰 특히 체감 일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 한자가 많이 쉬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얘요 얘는 제가 이 스타일을 그대로 갖고 온 건 아니었어요 적중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 스타일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가보겠습니다 갈 텐데 여기도 한 번 쓸게요 내가 그렇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갈 텐데 이거거든요 무리가 갈 텐데 얘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니을 텐데 이거를 가서 국어사전에서 찾으니 안 나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이 갈 텐데 를 그럼 우리가 한 번 나눠보자고요 갈 텐데 라는 거를 한 번 나눠보자고요 제가 이거 말했는데 뭐뭐 할 테야 나는 그럴 테야 이런 거 할 때 이 이거 테 이게 없어요 이 테 라고 하는 게 없죠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얘를 나누면 가다 그리고 니을 관형사형 전서음이 니을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요 터 갈 터인데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다 터이 그리고 니은데 요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 터라고 하는 게 이게 뭐야 의존 명사예요 의존 명사 제가 이거 뭐뭐 할 텐데 혹은 뭐뭐 할 테야 이랬을 때 그게 터이다 그쵸 이다의 활용형 여기 니은 대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이다의 활용형이잖아요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 이다의 활용형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이다 활용형이든 뭐든 얘네 두 개가 붙어서 터가 된 거고 이 니은데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의존 명사죠 그럼 뭐야 얘랑 의존 명사는 앞에 거 떼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 나온 거 이거 떼어야 돼요 원래 근데 우리 지금 헷갈리게 만들려고 저렇게 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형태란 말이에요 이 형태 그쵸 이것들이었어요 그러면 니을 텐다가 방언이기 때문에 아니요 방언이 아니죠 그쵸 여기서는 우리는 의존 명사 털을 찾던가 이다 라고 하는 걸 찾던가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만약에 니은데를 찾으면 어미 니은데를 찾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찾으려면 가다 더 이다 이런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가다의 활용형이니까 가다 여기는 이다의 활용형이니까 이다 그 다음 아니면 더 이런 걸 각각각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텐데를 한꺼번에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니을태 이것도 틀렸다니까 니을태가 아니라니까요 니을 그 다음에 터 그 다음에 이 그 다음 니은데 기본형 니을태가 아니라니까 기본형 니을태가 없어요 의조명사 털을 찾는다 음 그중에서 그래도 제일 맞는 거네요 가다 찾고 이다 찾고 터 찾아야 라고 했는데 나머지 1,2,3번은 다 틀린 것이고 털을 찾는다는 말 이거 하나 나머지는 얘기 언급하지 않았고 얘는 거 어쨌든 얘 찾는 거는 맞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4번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뭐 할 테야 이런 거 할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1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글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이거 좀 뭐 쉬웠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걸 말한다 그쵸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갖추면서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 결정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현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것인 것을 반길 것인가 인공지능을 반길 거야 아니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역정시키는 재앙이라고 생각해서 경계할 것인가 그러면 결국 얘기는 뭐예요 저자의 의도는 맨 마지막에 말하고 싶은 게 나왔잖아 반겨야 하나 아니면 그것을 경계해야 되나 이거잖아 그럼 그거랑 관련된 게 뭐예요 배경설명? 배경설명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가장 의도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가 뭐야 쟁점 반겨야 하나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경계해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지? 라고 하는 거니까 쟁점쟁이가 되는 거지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건 음 너 그랬구나 어떡하면 좋아 이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득해 뭘 설득해 여기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서 맨 마지막에 내용을 통해가지고 자기의 결론을 냈지만 그때 논리적 설득이죠 여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배경설명은 그래도 배경설명이라고 하면 앞에 부분의 뜻풀이가 그래도 배경설명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 의도는 배경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죠 이거 마지막에 이 노란색 노란색 처지에 있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쟁점제기 이게 됩니다 11번 가겠습니다 11번 기억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속담을 갖다 얘기하세요 이거 전체를 보면은 춘향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내일 이제 죽기 생긴 거야 근데 이몽룡이 거짓 차림으로 왔죠 그러니까 이제 유언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생신 끝에 사또 생신 잔치 끝에 나를 죽여 나를 올려가지고 죽인다고 하니까 나 죽고 난 다음에 나 죽으면은 사건이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나를 업고서 물러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좀 잘 증 나 묻어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사또가 이 말을 듣고 아 준향아 오냐 준향아 울지 마라 내일 날이 밝거든 상여를 타게 될 건지 상여는 죽고 난 다음에 타는 거죠 아니면 가마를 타게 될 건지 꽃가마를 타게 될 건지 니가 어떻게 알아 약간 넌 짓이 주는 거야 야 넌 잘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그쵸? 그 다음에 그 속이야 누가 알려마는 청붕 우출이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법이요 청붕 우출을 알면 좋지만 청붕 우출 너무 힘들어요 이건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고요 아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늘이 붕 붕괴되는 거예요 뚫리면 하늘이 뚫리면 소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졌다 하늘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좋은 일이 생각하는 거야 소가 나타나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랑 관련되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 근데 이걸 몰라도 좋아 청붕 우출을 몰라도 좋아요 그러면 네가 상여를 탈지 가마를 탈지 그 속이야 누가 알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하는 법이요 극성을 부리면 필패라고 그랬으니까 하여간 극성을 너무 부리면 반드시 패한다고 그랬으니까 봉간 내가 너무 극성을 부렸으니까 무슨 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봉간사또가 다시 말해가지고 변사또가 봉변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봉변을 당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면 얘가 봉변당한다고 한다면 춘향이는 풀려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네가 지금 너무 힘든 그런 처지에 터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야 뭔가 있을 수도 있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추측해서 풀어야죠 이걸 알아도 좋지만 알지 못한다고 추측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지 하늘이 무너져도 소상할 고마워는 있어 그렇죠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안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뭔가 긍정적인 일이 있을 수 있어 얘요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소가 나올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랑 가장 관련된 게 이거기 때문에 선봉우출이랑 관련된 것은 하늘이 무너져서 소상할 구멍이 있다 이거지만 얘 선봉우출을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소상할 구멍이 있다고 하는 법이요 소상할 구멍이 있으니까 누가 알겠느냐 너무 극성 보여서 얘가 무너질지 오히려 얘가 무너지고 춘향이 네가 살아나 방도가 있을지 어찌 알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조둑이 제발 저리다 춘향이한테 막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조둑이 제발 저리다고 네가 도둑질했으니까 네가 발 저리지 이런 얘기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웃는 날째 침을 못 뱉는다 말도 안 되죠 웃는 날째 침을 못 뱉는다는 거 좋게 대하는 사람한테 나쁘게 할 수 없다 이런 건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속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몰가 가면 된다 라고 했는데 무슨 수단이나 방법이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 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에 써도 상관없다 목적만 이루면 된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목적만 이루게 된다면 무조건 이루면 되니까 이런 얘기도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죠 무맥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는 어떤 위기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소상할 방법은 있다고 긍정적으로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4번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뭐를 얘기했냐면요 이거 속담입니다 이것도 제가 소책자 냈었어요 솔직히 소책자를 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휘천 속담 450 그 다음에 그 뭐야 관용고 5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책자 저희 카페에서 그렇죠 그 신민수 그렇죠 그 초록색 창의 카페에서 우리끼리 우리 가족끼리 서로 했었어요 거기 다 나온 거예요 속담이나 관용 없고는 쉬운 거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우리가 다 했던 것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의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얘 이게 어부사시사거든요 어부사시사의 문학 문학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근데 문학이 아니라 얘 뭘로 나왔어요 중세문법으로 나온 거예요 중세문법이에요 근데 중세문법 치고 우리가 조금 배운 것보다 살짝 좀 비껴가면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도 추측하면서 푼다고 한다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희가 중세문법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나요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꼭 해야 되나 해야 돼요 나오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 우리가 세종어적, 국민정원 같은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얘를 해석은 우리가 했었으니까 해석으로 얘랑 얘랑인 해석이에요 이거 중세문법이기도 하지만 중세문법과 약간 해석과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는 그렇죠? 문학과 같이 혼합되어 있는 무제 스타일이잖아요 그럼 해석해 볼까요? 연잎에 이게 연잎이죠? 연잎이라고 하는 거죠 연잎에 라고 하는 거죠 밥 사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장만 말아라 그렇죠? 그 다음에 청년잎은 써있노라 녹사의 가져와라 청량잎이라고 하는 거 이거 삿갓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녹사의 가져와라 녹사의 도롱이 다시 말해서 우비 같은 거라고 했어요 여름에 비 오니까 비 오니까 삿갓 쓰고 우비 있고 그 다음에 지구총 지구총 어사 별 뜻 없어요 그 다음에 무심한 백구는 무심하다 욕심 없는 이런 뜻이었잖아요 욕심 없는 흰 갈매기는 백구는 내가 쫓아가니까 제가 쫓아가는가 가져와 놔야지 내가 쫓아가니까 내가 백구를 쫓는 거야 아니면 백구가 나를 쫓는 거야 서로 막 얽혀가지고 어우려줘서 내가 저 흰 갈매기를 쫓아가는지 흰 갈매기가 나를 쫓아오는지 모르겠는 거야 자연과 합일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해석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더니 뭐야? 여기요 써있노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잖아요 요 부분이죠? 삿갓은 썼노라 받는 거고 그 다음 얘래요 반찬을 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랑이래요 넣어보세요 연립에 밥 사두고 반찬이랑 장만 말아 반창이랑 이거 뭐냐면 책상이랑 교실을 뭐 서로 바꾸자 이런 거여야 돼요 그때 이랑이지 여기는 이랑이 아니잖아요 그쵸? 은으로 해석된다 그러죠? 은으로 해석되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죠 얘 안 되네 근데 옳은 거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연립이라고 하는 거 닙 있죠? 닙 아 이거는 조금 그랬었어요 이 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닙은 옛날에 이거 뭐야 고전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잎 잎의 그렇죠 고어예요 옛날만 옛말 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은 첨가 이런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니은 첨가는 어디서 나와요? 사잇소리 사잇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발음 현대국어에서 제가 발음으로 가르쳐줬잖아요 그쵸? 왜? 어떻게 쓰는 거였냐면 콩렷 막 이런 거였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콩렷 이런 식으로 니은 첨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발음상에서 있는 거지 표기에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첨가 같은 건 발음상이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얘가 그쵸? 얘가 뭐라고 했었어? 닙은 니은 첨가가 된 것이다? 이게 니은 첨가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아니겠지 니은 첨가가 발음상이라니까 이건 지금 표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얘는 아니에요 니은 첨가 현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냐면 연잎의 입은 지금으로 말하면 입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여기요 3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닭과 좋는가 좋난가라고 하는 시옷 얘 받침은 받침이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의 받침은 당시 실제 발음대로 적은 것이다 실제 발음대로 적은 것이다 이거 굉장히 얘가 제일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디귿하고 시옷을 따로따로 발음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디귿도 이걸로 발음하고 지금 시옷도 이걸로 발음하죠? 그쵸? 이렇게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발음하는 거는 옛날에는 얘는 이렇게 발음했었고 얘는 시옷으로 발음하는 게 따로 있었대요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도 이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둘 다 똑같이 발음하는 그런 식입니다 왜? 요거는 임진왜란이요 일단 써놓을까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임진왜란 이후 이 어부사회사는 조선 후기에 쓰인 거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 디귿과 시옷 모두 뭘로 발음되냐면 디귿으로 발음돼요 이걸로 발음돼요 그렇기 때문에 받침은 당시에 실제 발음대로 적은 것이다 실제 발음대로 디귿을 적고 실제 발음대로 시옷을 적은 게 아니라 얘는 디귿으로 실제 발음 이거고 얘는 얘도 디귿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 발음대로 적은 게 아니라 표기대로 적은 거죠 발음이 아니라 그렇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표기대로 적은 거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겁니다 12번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답은 몇 번? 2번 됩니다 2번 3번에서 조금 고민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음 1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아래 내용을 위 글에 가부터 시작해서 라에 넣을 때까지 가장 적절한 위치를 갖다 얘기하세요 그냥 제가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갑니다 라에 들어갑니다 라 부분에 왜냐?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끊어라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뭐 어떻게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를 좀 끊어라 그래서 앞에 내용은 앞하고 관련된 거고 뒤에 내용은 뒤하고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봤더니 공감의 출발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상대방의 감정과 느낌이 어떻게든 헤아리면서 그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거랑 제일 관련된 거 본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감정과 느낌을 자신의 느낌을 하면서 그것의 느낌을 어떠했을까? 헤아리면서 상대방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걸 헤아리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건 어렵다 그랬으니까 얘가 그래도 이거랑 제일 맞는 거잖아요 만약에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쪽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라 하냐면 얘는 이 앞에 있는 문장은 그 앞에 거랑 좀 내용이 같이 가야 된다 그렇지만 이 뒤에 거는 뒤에 내용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럴 때 이 앞에 거 못 찾아도 이 뒤에 거는 무조건 찾아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 못 찾아도 이거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것 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비언어적인 게 뭐예요? 상대방의 말투 표정 자세 이게 뭐예요? 이게 비언어적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언어적인 것도 있고 비언어적인 것도 있죠 이거는 말투는 반언어적인 거고 반 정도는 언어라는 거고 이 비언어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이 없는 거잖아 표정이나 자세나 이런 거는 보여주는 거 앞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오 그래?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어머 그랬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 안 하고 음 아 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거 그다음에 여기 비언어적인 거 이것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라 뒤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라고 하는 다리에 들어간다면 여기서 느낌과 생각을 바탕으로 말을 해야 돼 막 이런 거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 나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게 될지 사람들은 그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한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비언어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물론 가 부분은 아예 안 되는 거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 비언어적이라고 하는 게 뒤에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거랑 가장 관련된 거는 얘다 그렇기 때문에 답 몇 번? 4번 14번 갑니다 가시리요 가시리는 우리가 문학 333 거기서도 풀었고 이렇게 좀 했던 거예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14번에서 여기 딱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가시리 14번 문제는 가시리의 문제가 아니죠 가시리보다는 가시리가 뭐라고 하는 거? 고려가요라고 하는 거 고려가요는 고려 소교라고 하는 거 맞죠? 고려가요는 고려 소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려가요 고려 소교의 특징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막 다 설명했었어요 1번 고려시대 때 쓰여졌어요 2번 3은 뭐예요? 운율은 3은 뭐예요? 3번 구전되다가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못했다 우리가 기록되었어요 이런 거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었냐면 3번 이렇게 가면 했던 대로 그대로 갈게요 분연체 분절체에요 그렇죠? 각년들이 가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그러면 누가 사용했느냐 서민계층들이 썼어요 서민계층들이 썼어요 다섯 번째 후렴구가 있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디서 서민계층이 썼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서민들은 한자 몰라요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구전하는 거야 입에서 입으로 구전하는 거야 그래서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되었어요 이후 기록되었어요 이렇게 써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고려가요에는 청산별곡도 있어요 가시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석영별곡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가정곡은 향각의 고려가요 라고 하기도 해요 정석가도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던 거야 이거 실전동형 모의고사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끝까지 갈 건 다 아셔야지 그렇죠? 그러면 고려시대 때 불렸던 거다 얘가 고려가요구나 가시리가 고려가요구나 됐고 그럼 고려시대 때 불렸던 오케이 제목 가시대 오케이 누군가 기록해놓은 거 아니라니까 고려시대 때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말하다가 나중에 한글창제 이후에 기록되었다 이 고려가요의 특징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렴구는 아 이것도 얘기했는데 후렴구도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거 동동이나 막 이런 거 할 때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동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작품이 있는데 얘가 무신정권 무신정권이 들어가면서 문신들이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그 군중에서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그렇죠? 못하겠다 그러면서 고려가요인 서민들이 향유했던 이 고려가요를 궁으로 갖고 들어가 그렇죠? 궁으로 갖고 들어가면서 맨 처음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니냐면 임금님에 대한 축복 임금님에 대한 찬양 그래서 송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그리고 뭐도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여기에 후렴구도 궁중암으로 불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다 하더라도 얘가 아예 틀린 거니까 이걸 가질 수 있어야죠 이게 후렴구도 그러니까 궁중암으로 불리면서 발생한 것이 다 궁중으로 들어가면서 무신정권 이후 궁중으로 들어가면서 후렴구가 생겨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고려가요가 들어가면서 뭐라냐면 이 후렴구 부분을 북이나 이런 걸 쳤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그 다음에 위증질과 태평사는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그러면 둥둥둥둥둥둥둥둥 북같은 거 막 울리는 거 이런 걸로도 사용했대요 의성어 같이 의성어의 어떤 형태를 저렇게 쓰기도 했기 때문에 궁중암으로 불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렇죠 궁중으로 들어가면서 후렴구 혹은 송축이라고 말하는 임금님 예찬하는 내용 임금님을 예찬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다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게 1연 같은 거 맨 첫 번째 연에 이걸 딱 넣기도 하고 아니면 후렴구가 넣기도 한다 궁으로 들어가면서 답은 3번입니다 저 주축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얘는 해석이죠 나난이라고 하는 거 아 이것도 굉장히 많이 말했는데 이건 석영별국에서도 얘기했었어요 그쵸? 나난은 예전 표기다 아니에요 그냥 얘는 뭐예요 운유를 형성해 주기 위한 것이고 아무 의미도 없다 잡사두어리만은 얘는 뭐예요 잡아두고 싶지만은 여기는 잡소요? 아니 잡아두고 싶지만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서나만 아니올 사람 서운하면 아니올까봐 서운하면 아니올까봐 이런 뜻이었고요 서론님 서러우님 보내온나니 서러우님 보내드리니 그쵸? 가시자마자 돌아오셔서 가장 맞는 거 4번 그쵸? 문학333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 다음 여기요 16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문장 부어요 요즘에 참 문장 부어 안 나오더니 그쵸? 한 번 더 공무원에서는 한 번 문장 부어도 나와 라는 걸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한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부어 같은 거 빼시면 안 돼요 공무원은 빼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아니네 그럼 16번 한번 볼까요? 여기 봤더니 맨 위에 거 이거잖아요 한 문장 안에 선택적인 질문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너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어 나 중학생 어 나 고등학생 둘 중에 선택이죠 선택이 들어갈 땐 어떻게 써요? 맨 끝에 물음에만 물음표를 써라 여기에만 쓰는 거고 그럼 얘는 빼라 이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요 2번에 가시면 언제 돌아오세요? 이건 그냥 진짜 의문했을 때 의문이니까 언제 돌아와요? 질문하고 싶은 거 의문의 형태니까 그대로 쓰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주문 안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당신도 참 대단하십니다 어디? 빈정거림 그쵸? 빈정거림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뭐 물음표 물음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뭐냐면은 모르거나 불확실할 때 그쵸? 물음표 사용할 수 있다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물음표에서 제가 문장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했었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뭐 그쵸? 17번 가겠습니다 17번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쉽게 쓰여진 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17번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억에서 니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요 이게 쉽게 쓰여진 시 이거 하 우리 뭐 피기노트에서 한 거죠 윤동주시 정도가 나오면 뭐 그거는 날라다니면서 아셔야죠 첫 번째 볼까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이라는 게 다다미식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의 나라에 있어 지금 내가 그래서 일본이라는 남의 나라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근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고 있어 이쪽으로 해석이 훨씬 더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내 나 조선인인데 지금은 남의 나라에 있어 일제강점기라는 내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의 시대를 살고 있어 그쵸?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어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이죠 난 조선인이야 난 조선인의 정체를 갖고 있어 정체성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조선인으로서 받을 때 나는 남의 나라에 식민지에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쟤는 맞는 겁니다 다음 니은이요 한 줄 시를 써볼까? 식민지 지신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나타낸다 네 지금 일제강점기인데 그래도 내가 한 줄의 시 한번 써볼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의 조선인으로서 내가 지금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시를 한번 써볼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이죠 시를 쓴다라는 건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그래도 내가 지금의 현실에 대한 지금 현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쓴다고 한다는 건 소명의식으로서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뭔가를 쓴다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의 자기의 의식을 써본다라고 했으니까 맞을 수 있어요 2번이 좀 헷갈린다 하더라도 3번 보세요 디귿 보시면 어디 갔어?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누가 부끄러운 거야? 내가 부끄러운 거지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럽다 나 정말 부끄러운 것 같아 식민지 시대에 이렇게 쉽게 살아가고 이렇게 쉽게 시 쓰고 있는 나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는 친일파 지식인에 대한 비판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은 그냥 밀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2번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거죠 2번 식민지 지신으로서 그렇지 조선시대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인으로서 소명의식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거죠 시를 쓰면서 현실을 비판해 보는 거죠 일제강정기를 비판해 보는 거니까 소명의식을 드러낸다 말할 수 있어요 다음 리을 볼까요? 리을 봤더니 어디 갔어? 여기네 최초의 악수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는 최초의 악수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 있는 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나 내가 원하는 나가 현실적자 이거 현실적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한테 손을 내미는 거야 내가 원하는 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애한테 손을 내밀어가지고 야 이리 와 그리고 끌고 가는 거라고 악수한다는 건 둘이 화해한다 이랬죠 제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화해라는 거는 내가 원했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가만히 있고 부끄러운 일만 하고 있는 나를 끌어내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게 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화해한다라는 거 이상적 자아로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야 화자야 의지이다 맞습니다 그대로 다 그대로 그냥 제가 다 수업했던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여기에 기억 A, B 갈까요? 나는 무얼 바라며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무얼 바라는지도 모르겠고 홀로 이렇게 내려앉고 있는 거 둘 다 뭐예요? 현실적 자아다 그쵸? 부정적인 나의 모습 그쵸? 이건 현실적 자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여기요 시대처럼 올 아침 아침은 광복이잖아 광복을 기다리는 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뭐예요? 이상적 자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는 이상적 자아 얘도 이상적 자아 그리고 현실적 자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C, D가 한 묶음이 되고요 A, B, 그 다음에 E가 한 묶음이 되겠네요 이거를 가져간다 그러면 18번에 여기서 그냥 보겠습니다 A, B, E 현실적 자아 C, D 성찰적 자아 성찰적 자아가 이상적 자아잖아 답 몇 번이에요? 1번이요 이거는요 그냥 정말 그냥 시험 제가 설명할 때도 그대로 있었지만 문제 풀 때도 그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쵸? A, B, C, D, E 이거 그대로 똑같이 있었어요 보자마자 너무 기뻐하셨어야죠 18번의 답 1번입니다 19번이요 위, 그래, 위, 시의 제목이요? 제목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얘 볼게요 시인이 평소 생각을 특별한 기법 없이 소박하게 나타난 작품이기 때문에 쉽게 쓰인 거라고 그랬다 평소 생각을 표현 기법 없이 소박하게 썼어요? 소박이요? 지금 얘는 뭐야? 광복을 기다릴 거야 광복을 기다리는 나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실적 자아를 내가 이끌어서 내가 현실의 일지강정계이라는 그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광복을 갖고 올 거야 뭐 이런 얘기했는데 무슨 소박이에요 아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독립지사로서 저항정신은 시인의 시적 표현으로 여가 없이 옮긴 작품이기 때문에 그쵸? 쉽게 쓰여졌다 이랬는데 독립지사로서의 저항정신을 갖다 쉽게 시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독립지사로서 저항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쉽게 쓰여졌다 쉽게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쉽게 쓰여졌다는 거는 내가 쉽게 살고 했다는 거야 세상은 지금 이렇게 일지강정기로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부정적인 세상인데 그 세상 속에서 나 너무 쉽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거를 너무 쉽게 시가 쓰여진다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저항정신을 여가 없이 쓴 게 아니라 저항정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거죠 저항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쓰여졌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항정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저항의 행동을 하지 못해서 쉽게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아닙니다 조선의 독립이 갑자기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 독립이 쉽게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야? 아니라고요 여기요 시인으로서 인간적 갈등과 자아성찰을 담아 어렵게 쓴 작품이기 때문에 반어적으로 표현해요 말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지만 결국적으로 뭐예요? 성찰이요 성찰 그렇죠? 여기가 자아성찰이요 앞에 게 너무 힘들고 뭐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자아성찰을 해서 이 사회가 이런데 나는 저항운동 하나도 안 하고 독립운동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대학 노트를 끼고 대학 교수 그렇죠?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대학 교수의 강의나 들어오러 가고 그런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성찰을 담아서 내 자아성찰의 모습을 담아서 어렵게 쓴 작품이기 때문에 반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뺀다 하더라도 반어적 이것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뭐야? 쉽게 쓰여진 시야 그렇죠? 근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쓰여진 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쉽다라는 표현을 써서 반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다시요 쉽게 쓰여진 그렇죠? 쓰여진 시라는 것은 쉽게 사는 삼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맞죠? 이걸로도 해석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또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너무 이게 쉽게 쓰여진다라는 거 이건 반어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반어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쉬운 세상 그렇죠? 너무 쉽게 살 수 있는 세상 세상 그 다음에 쉽게 시를 쓸 수 있는 세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쉽게 시를 쓸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긍정적인 세상이라는 뜻이잖아 결국적으로 이거는 긍정적인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뭐야? 반어적이라고요 반어법을 이용한 거라고 뭐? 너무 안 좋은 세상 너무 힘겨운 세상 이런 반어적인 것을 그렇죠? 이렇게 써져 있지만 반어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쉽게 살기 힘든 세상 쉽게 쓸 시를 쓸 수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반어적으로 쉽다 이렇게 썼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은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다 근데 실제로는 쉽지 않은 삶이라고 쉽지 않은 삶 그렇죠?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게 말을 좀 그렇게 해서 한 거고 근데 1, 2, 3번이 아예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 자아성찰했구나 쉽다고 표현했지만 삶적으로 어렵다는 표현을 한 거구나 어려운 세상이다 라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지금 어려운 세상이다 이런 걸 말하고 싶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문맥상 안에 들어갈 것을 좀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저 행노오리가 뭔지 몰라도 옆에 이미 뜻풀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좋게 누락되거나 잘못 걸려든 것을 말한다 운좋게 어디서 누락돼가지고 안 온나 근데 잘못 걸렸어 잘못 걸렸어 이런 걸 얘기한대요 그리고 여기 땡땡땡땡 걸려든 사람만 억울하다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걸려든 사람은 억울해요 잘못 걸려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안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안 걸려 운좋게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 근데 걸려들어 걸려들 수도 있어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한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앞에는 띵띵띵띵띵띵띵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어떤 문맥상 들어갈 걸 갖다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구체적인 예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봤더니 그쵸? 그러면 예를 집어넣었을 때 뭐예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 억울하게 걸린 사람이 있어 안 걸린 사람도 있고 그쵸?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거를 찾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불구하고서는 범망을 피해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걸려든 사람은 억울하다 그쵸? 피하는 사람이 있고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쵸? 그래야지 앞에 내용과 같이 가는 거잖아 운 좋게 누락된다 운 좋게 빠져나가는 사람 있고 잘못 걸렸다 걸린 사람은 억울한 거고 그쵸? 그래서 얘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예시랑 관련되지 않습니다 21번 갈게요 21번이 뒤에 있어요 21번이 이쪽에 있어요 제목하고 관련된 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21번 하기 전에 여기를 어차피 봐야 되기 때문에 22번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봤더니 2016년도 3월달 1일 생생히 기억한다 알파보가 사람을 이긴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 알파고 모멘텀 이후 AI 산업은 발전했지만 기대만큼 성장을 하진 않았어 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모두가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쵸? 이렇게 때문이다 2022년 11월 또 다른 모멘텀이 등장했다 OpenAI ChatGPT다 요즘에 너무 핫하죠? 그쵸? ChatGPT다 이게 벌써 1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불릴만하다 왜? 둘의 차이는 대중성이다 대중성이다 TV를 통해서 알파보를 접했다면 ChatGPT는 내가 직접 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ChatGPT 같은 경우는 대중성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모두가 다 체험해볼 수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볼 수 있는 거야 알파고 이런 것들은 아 그런 일이 있었대? 이거지 아 그래서 이겼대? 근데 내가 알파고랑 직접 해보지 못해 근데 ChatGPT 같은 경우는 내가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여기 봤더니 ChatGPT는 알파고랑 훨씬 대중적인 놀라움을 주고 있다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중적인 놀라움을 주고 있다 맞다고요 대중적 놀라움을 주고 있는 거 왜 틀리냐고 그래서 맞는 겁니다 맞아요 그쵸?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ChatGPT가 모든 사람의 직업병동을 일으킬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많은 사람은 ChatGPT는 모든 사람의 직업병동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그쵸? 이렇게 됐더라 근데 ChatGPT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힘들 수도 있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ChatGPT는 언어모델이다 지식모델이 아니다 언어모델이다 지식모델이 아니다 뭔진 모르다 하더라도 허위가 언어모델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최신 지식은 좀 부족하대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그쵸? 왜? 2021년도 9월까지만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신 정보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언어모델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세 번째 거요 ChatGPT는 정보를 종합하여 추론하는 언어모델이 아니라 최신 정보를 축적하는 지식모델이다 아유 여기 지식모델 아니다 라고 나왔는데 뭐 X 여기 지식모델이 아니다인데 여기는 지식모델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답은 3번이네요 22번 그쵸? 다음에 네 번째 거 볼까요? 여기 봤더니 어쨌든 언어모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최신 지식이 좀 부족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다양한 산업에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게끔 지시하는 게 중요해 다양한 산업에서 얘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최신 거 같은 것도 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시멘틱 검색이라든가 그렇죠? 프롬프터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라 레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해야 된다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에 맞게 튜닝하는 일등 여기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제 서비스 영역이 좀 더 발전해야 된다 채 GPT가 나오면서 AI 산업이 확 발전했다고요 그쵸? 어 킬러 애플리케이션인 채 GPT가 나오면서 AI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다가가게 됐다고요 하지만 얘는 최신 게 좀 부족하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이 좀 더 펼쳐져야 된다고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막 나오고 있어 같이 하기 위해서는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AI 산업의 생태계는 크게 세 가지야 하나는 첫째는 이런 거 두 번째는 대형 언어 모델인 고객 욕청에 맞게끔 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도메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업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발전해야 돼 그쵸? 그래서 AI가 발전해 이런 얘기죠 현재는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드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 이것들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 하지만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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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서비스 기업들이 이제 부생하는 중이다 앞으로도 더 부상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함께 국가 경쟁력을 이 서비스 영역에서 우리도 같이 발전해가지고 AI 사업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네 번째 현재 대형 언어 모델이 고객 요청에 맞게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여러 서비스 기업이 부상 중이다 네! 서비스 기업들이 부상 중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22번의 내용일치 문제로서는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볼게요 21번 볼게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기서요 핵심 단어는 뭐예요? 제목을 찾으려면 제가 핵심 단어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당연하죠 책 GPT죠 그 단어가 안 들어가 있는데 불구하고서는 어떻게 이거는 뭐예요? 앞에 살짝 깔아놓은 얘기죠 그러니까 얘 아니고요 책 GPT 당연히 들어가야죠 여기는 이거? 빅테크 기업이 주목한다 아니 뭐 그런 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책 GPT라는 단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얘도 안 돼요 1번하고 3번이야 그런데 3번 봤더니 얘야말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런 내용은 있어요 내용은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내용을 다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없는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몇 번 되는 거예요? 1번이죠 이제 AI 산업에 책 GPT라는 게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고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이게 나타나면서 AI 사업이 굉장히 앞으로 막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가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막 이제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얘가 뭐예요? 완벽하진 않아 왜? 최신 기식이 좀 부족하니까 그럼 최신 기식 같은 걸 좀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양한 뭐가 필요해요? 서비스 영역에서 다루는 사업 기회가 있어야 된다 서비스 영역이 좀 더 발전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대형 언어 모델이 지금 맨 처음에 발달해 있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둘째인 그렇죠? 음 여기 고객 욕청에 맞게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서비스 기업 이것들을 발전해야 되고 세 번째인 특정 도메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업 이런 것들도 다 더 발전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거기에 한 발 맞춰가지고 경쟁력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되는 거야? 1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찾아내고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걸 찾는다 답 1번 22번은 아까 했어요? 3번 그 다음에 23번 가겠습니다 이거 날개요 날개는 이거는 내용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아내가 아내의 직업이 뭐였어요? 아내의 직업이 매춘이었어요 매춘 뭐였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서 생각하는 거죠 알게 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걷던 걸음을 멈추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도대야 그렇죠? 날자 날자 한 번만 날자 여기서의 날개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거는 자아의식이죠 자아의식 그렇죠? 내가 나의 자아의식을 회복하고 싶은 거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찾고 지식인으로서의 자아를 다시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치고 싶다 이게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부부의 에이 이런 거 말도 안 돼요 농촌개명이요? 말리하면 그냥 다 안 되는 건데 농촌개명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내가 매춘을 하고 있다는 거 무슨 농촌개명이에요 그다음에 농민들이 겪는 가혹한 현실 농촌이라는 내용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아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매춘의 행위를 하는지도 모르는 자아를 상실한 화자가 뭐 했으면 좋겠어? 자아를 다시 한번 찾고 그리고 세상하고 한번 싸우고 세상에 열정을 태우면서 뭐 다시 한번 열정과 정열 같은 것들을 그 의지를 막 다시 한번 불태우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날개의 내용이잖아요 답은 4번 됩니다 24번 가겠습니다 24번이요 다음 글을 읽고 필차의 서술 태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나왔습니다 겨울철에 빙판이 만들어지면 노인들의 낙상사고 그렇죠? 넘어지는 그런 사고가 작아진다 노인들은 근육 감소로 인해가지고 순발력이 저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방어기제가 되도록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사고를 당하면 더 운동 부족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뭐예요? 근육이 태화하고 노화가 빨라지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사고를 당하면 더 근육이 안 좋아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이게 뼈 같은 것들이 붙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더 근육이 안 좋아지고 노화도 빨라지고 계속 되는 거야 계속 안 좋은 것들이 계속 간다 그러니까 사고를 안 당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게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고 또 사고를 당하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거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하죠? 논리죠 다음에 비판 쪽이요 근데도 불구하고 노년층에게 적극적으로 근력운동을 처방하지 않는 거 비판하는 거 어떻게 그래? 근력운동을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아? 비판 그 다음 맨 마지막 정말 안타깝다 그 이런 건 처방하지 않으면서 요양병원 거기 가서 그냥 요양만 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이렇게 그렇죠? 거의 뭐라고 그래? 그 죽음을 앞둔 그런 것만 좀 기다리는 그런 병원들을 성행하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죽음을 앞둔 게 아니라 건강해서 사는 것들을 처방해줬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 왜요? 안타깝다니까 동정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회고적 예 없어요 회고는 뭐예요? 과거 과거에 이랬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노인들이 낙상사고가 많고 근육이 감소하면 순발력이 저하돼서 사고를 당하고 운동이 부족해지고 그렇죠? 사고를 당하면 또 운동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더 태화되고 더 노화가 빨라지고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얘기한 거지 과거에는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답이 2번 됩니다 25번이요 가와 나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정한 것을 얘기하세요 나했습니다 볼게요 비즈니스 화법에서 상사에게 보고할 때는 결론부터 말하라고 한다 상사에게 보고할 때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 길게 이야기를 늘여놓으면 짜증이 난다 근데 현실은 인간관계 미묘한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비즈니스 사회다 때로는 일부러 결론을 뒤에 밀어서 상대의 관심을 끌게 만들어야 할 때도 있다 보세요 결론부터 나온다 비즈니스 화법은 결론부터 나온다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 사회에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떤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일부러 결론을 뒤에 둘 때도 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맨 앞에 두래잖아 근데 결론을 맨 뒤에 둘 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맨 앞이고 얘는 맨 뒤니까 어떻게 되겠어 하지만이지 그럼으로랑 하지만 들어가면 하지만이지 뭐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맞다 그리고 여기 갈게요 당신과 상사, 당신과 부하라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대응이 항상 사무적이 된다 사무적인 관계에서는 네 사무적인 관계에서는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네 근데 같은 사내라 하더라도 오 여기가 상사, 부하 이런 거니까 여기도 사내일 거 아니에요 사내에서는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돼 근데 같은 사내라 하더라도 나이벌이라고 한다면 상하관계가 아니라 나이벌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원망하게 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그럼으로는 결론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결론이 아니죠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야 상하일 때에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돼 하지만 상하관계가 아닌 라이벌 동료라고 한다면은 일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돼 얘 내용이 나오겠죠 그쵸? 그쵸? 여기잖아 사무적인 관계에 쓸데없는 이런 거 느리지 않아도 돼 하지만 같은 이거라도 이거는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으로라고 하는 결과적인 내용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지만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쵸? 같은 사내라 하더라도 이건 이래 하지만 이쪽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때도 있어 이런 얘기가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번에 비문학도 좀 쉬운 편이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문학이라든가 업법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업법 제가 말씀드리는 문학 이런 거 중심으로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군무원 합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태까지 같이 1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 저 시민숙이랑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